기아의 의견은 기아가 가져올 수 있는 컨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이 비디오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여 친구나 친척과 같은 다른 사람들도 이 유용한 정보를 받도록 하십시오. 정말 고마워. 백리양의 이점 및 활용. 백리양의 많은 이점들에 대해 알고 있는가? 이 글에서 백리양의 이점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자. 백리양의 이점과 활용 방법은 셀 수 없이 많다. 사실 그것은 풍부한 향과 맛 때문에 미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향실류 중 하나이다. 백리양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자. 백리양이란? 백리양은 일반적인 민트의 친척이며 향상진제 그 이상이다. 작은 자주빛 꽃과 가재 주위에 자라는 잎을 가진 관목으로서 더운 기후에서 자란다. 백리양은 주변에서 구하기 쉽다. 그리고 재배에 많은 주의를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정원이 있으면 직접 재배할 수도 있다. 국의 맛을 내거나 고기를 양념하기 위한 양념으로 종종 사용되지만 영양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재료이다. 오늘은 이 식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항진균 및 항균 성분 덕분에 백리양은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좋다. 백리양의 이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자연적인 치료법 백리양은 항균성 및 소독 특성 덕분에 효과적인 여드름 치료제가 된다. 피부 문제를 일으키는 세균을 죽이는데 있어서는 정말 강력하다.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훌륭한 소독제다. 따라서 인두염이나 목에 염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장된다. 백리양 오일은 특히 손과 발에 있는 피부균을 치료하는 데 좋다. 손과 발을 치료하려면 물에 백리양 오일 몇 방울을 넣는다. 그리고 손과 발을 적어도 20분 동안 담근다. 철근 성분이 들어있어 빈혈에도 좋은 치료법이다. 위경련 또한 예방할 뿐만 아니라 통증을 유발하는 기체의 축적을 막아 소화를 촉진한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려면 백리양 차를 마시면 된다. 백리양은 월경 주기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훌륭한 치료법이다. 월경 통증과 함께 오는 나머지 증상인 두통, 몸살, 체액, 짤류 등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요리의 활용 백리양은 수많은 요리에 맛있는 양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백리양 잎은 장식용으로도 좋다. 국물, 크림, 찌개 등의 맛을 도두는 양념으로도 추천된다. 오랫동안 백리양과 같은 향실류는 양념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잎을 천천히 조리하면 기름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유의 향기를 도두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천연 살생균제 백리양은 주로 배추나비에 효과가 있는 곰팡이, 살충, 방충작용을 한다. 게다가 벌과 말벌도 끌어들인다. 한편 붉은 백리양 에센스는 곰팡이와 박테리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농작물에 대해 예방 및 치료작용을 한다. 환부에 골고루 뿌리면 된다. 백리양은 수억 이후 단계의 과일과 채소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추출물의 이온활동이 미생물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 식물의 영향을 주지 않고 파괴할 수 있으므로 식물을 치료하고 해충을 예방하는 훌륭한 무독성 방법이 된다. 복통환화에 도움이 되는 약초 복통환화에 도움이 되는 약초가 있다. 통증환화 효과가 있는 것은 약초의 성분 때문이다. 자연요법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대체 요법이다. 오늘 글에서는 복통환화에 도움이 되는 약초를 소개한다. 복통은 정말 흔한 증상으로 복통이 있으면 정말 불편하다. 일반적으로 이 통증은 위의 위쪽에 생긴다. 가스가 차는 증상, 위에서 식물이 올라옴, 속이 더부룩함, 입맛이 없어지는 등의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오늘 글에서는 복통환화에 도움이 되는 약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약초의 성분 덕분에 속쓰림 및 통증 완화 효과가 있고 소화기능도 개선한다. 무엇보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며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복통환화에 도움이 되는 회양 회양 씨앗은 소화에 좋다. 가스 배출을 돕고 가스가 쌓여 통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준다. 차를 만들어 마시면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생것으로 샐러드나 음식에 뿌려 먹는 방법도 있다. 카모마일 카모마일도 위에 가장 좋은 것 중 하나이다. 치유 효과가 있어 위를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준다. 속쓰림을 완화시키고 가스 배출에 도움이 되며 위산을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위협 및 괴양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근육 완화 및 천연 항염증 효과가 있어 위 통증을 완화해준다. 박하와루 소화에 좋다고 잘 알려준 박하는 괴양과 담즙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티백으로 된 것을 구입해도 되고 박하잎으로 우려도 된다. 그리고 루는 가스 배출에 도움되며 위산이 올라오는 등의 다른 위산 문제를 완화해준다. 뿐만 아니라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팔코와 키드론 팔코도 효과 좋은 소화제이다. 위 불편, 특히 산통 완화에 도움된다. 또한 키드론은 위경련 완화에 도움되며 대뇨를 촉진한다. 가스를 없애주는 아니스 아니스에는 진통 및 진경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위장 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니스는 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가스를 배출하며 복부 팽상 및 찬성도를 감소시킨다. 신경성 위험 및 복통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해준다. 백량과 바질 위장 혹은 소장 경련이 생기면 정말 아프다. 백량은 이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초이다. 백량은 가스 배출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 백량 차를 만들어서 식사 후에 마시면 좋다. 그리고 바질은 복통과 생리통은 완화해준다. 바질차로 가글하면 목구멍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완화된다. 로즈마리와 압생트 로즈마리는 소화불량 및 기타 소화문제 치료에 도움이 된다. 로즈마리 오일은 위와 소화액을 보호해준다. 압생트는 음식이나 기생충을 통해 섭추되는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 치료에 좋다. 소화 시스템이 감염되었을 경우 이 증상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아마시 아마시는 설사, 변비나 위험 치료에 효과적이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제약뿐만 아니라 장이나 결장의 염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생강 생강차는 복통, 속쓰림, 가스, 레스컴 완화에 효과적이다. 위에 산도를 줄이고 유해한 장래의 박테리아를 제거한다. 소화에 도움되며 과식 후에 불편함도 덜어준다. 생으로 먹어도 되고 차를 만들어 마셔도 된다. 매일 마셔야 한다. 알로에와 아티초크 알로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 염증으로 인한 속쓰림 및 화상으로 인한 따가움을 진정시켜준다. 장이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해주며 변비를 없애주고 장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리고 아티초크는 소화와 관련된 장기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간을 청소하는 데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민들레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약초인 민들레는 속쓰림을 완화하며 변비를 없애준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게 해준다. 소화 시스템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괴양, 위염이나 신장이나 담랑담석 치료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과 같이 소화에 도움되는 약초는 정말 많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두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두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